안녕하세요 아이조아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조아님? 어서오세요 오늘 한일이 참 많네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진짜 근데 저 늦잠 안 잤어요 제가 오면서 다 들었는데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간은 저한테 새벽이거든요 그래요? 맨날 출근 11시 12시에 하니까 이때쯤 일어나는 시간이죠 거의 아 그렇구나 어제 밤잠 좀 설쳤겠는데요? 제가 꿈에 그놈의 울산 때문에 근데 꿈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렇게 잘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정말 아침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목소리가 톤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밝은 하늘을 보니까 되게 낯설죠? 밤에만 하다가 이렇게 밝을 때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좋은 기운을 막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저 여기 이렇게 창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들어오는데 뭐가 이렇게 파래? 저도 굉장히 낯선데 어찌됐든 기분은 좋습니다 그쵸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울산 연습은 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잤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울산이 많아 문장에 보니까 아니 그 후기 게시판 그쵸 다시 들을 수 있는 후기 게시판에 아하님께서 울산을 더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글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캡처해서 보내줬잖아요 연습하라고 네 캡처해서 보내주시기 전에 이미 봤죠 그래요 그날 이제 봤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야 다리가 정승조 아나운서 또 이렇게 잊지 말라고 캡처까지 해가지고 연습해오니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일단 한번 해볼까요? 아 기다려 보시고요 왜요 왜요 왜 아니 제가 너무 달려왔잖아요 이럴 때 더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연습했던 것보다 숨 좀 고르고 네 사실 저는 아이주아가 한 2, 3분만 더 늦으면 전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 보냈잖아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제가요 지금 이 컴퓨터로 게시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그 뭔가 진동소리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취침 모드로 해놔서 요럴 때는 메시지가 와도 왔는지 알람이 오지 않습니다 아 뜨지 않는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어요 35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제가 이거를 글을 안 남겼으면 게시판에 네 네 모르실 뻔했네요 제가 또 이거 남기면서 얼마나 고민한 줄 알아요 왜요 왜요? 근데 여기다가 남기면 너무 공공연하게 늦는 게 되니까 근데 또 정신자 아나사가 늦는다고 그렇게 많이 되겠다고 아니 전화 연결한 것보단 낫지 뭐 아 그러네요 망신일 수 있어요 정말 망신망신 세상망신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네 뭐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당겨주시는 분들 게시판 보이죠? 네 보이네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사도요아님이 우선 아예조아님 롱님 시간 없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다고 하시면서 예전에 제3세계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코너 있었어요? 예전에 요시간에 사뮤러 할 때 제3세계음악을 많이 틀었어요 아 막 그 특이한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고 그런 음악들이에요? 그렇죠 뭐 바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그 특이한 노래들이 많았고 멜로디가 듣기에 편했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대중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추억의 속으로 이렇게 사라진 근데 어찌 됐든 다시 오전 시간으로 3요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가끔씩 좀 틀려고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오늘 계획이 선곡은 무조건 다 팝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 시간대에 네 그 로망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개편 전에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간에 팝음악이 계속 나왔으니까 갑자기 선곡이 달라지면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뮤 청취자분들 다 가요 올리셔서 아 그래 팝이랑 가요랑 적절히 섞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굳이 그거를 바꾸려 하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소개하기도 힘들고 자꾸 영어 나오니까 갑자기 영어 하려는데 첫 곡 소개하는데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두요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년아이디님 또 오케이마리님 바보은주님께서는 울산아이조아님이라고 제 고향이 울산인데요 노동천님께서도 반갑다고 해주셨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가족들이랑 여행 갔었던 얘기를 방송 끝나고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행 얘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옛날에 서울에만 있었다가 저희 부모님의 신혼여행지였던 어디예요? 송리산 송리산이요? 되게 새롭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보통 신혼여행지를 송리산으로? 그렇죠 그때는 뭐 설악산 송리산 이런 곳으로 많이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막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상상을 못하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가 몇 년도였을까요? 80년대 초반이죠 80년대 초반 그러면 저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맞아요 막 태어났을 때였겠다 그렇죠 네 또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뭐 그때만 해도 뭐 서울 한 번 올 일도 없었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송리산으로 갔었다고 언뜻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충북 옥천을 갈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다가 어? 송리산이 있네? 해가지고 그럼 한 번 가볼까? 아 그렇게 해서 가게 됐구나 네 들어갔었죠 근데 아이주아는 부모님께서 첫 신혼여행지 그럼 첫 신혼여행이지 아니 뭐 다중에 이렇게 또 결혼식을 또 올리시기도 하잖아요 아 리마인드 웨딩? 리마인드 웨딩 하면서 네 송리산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어 별 어 왜 송리산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송리산에서 뭘 했지? 할 게 없잖아요 등산을 할 거야 뭐 그래가지고 뭘 했을까 했는데 네 그때는 막 몇 밤 며칠로 길게 가지도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뭐랄까요 형식적인 신혼여행? 음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택시 타고 송리산을 오셨대요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복을 우리 엄마 그 예전 사진에 네 그 분홍색인지 빨간색인지 자주빛인지 그런 하늘하늘거리는 한복을 입으시고 아빠는 정장을 딱 입고 거기 이제 입구에서 사진 찍은 게 딱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를 갔는데 그때가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2월 28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추울 때예요 하휴 근데 눈이 왔는데 녹아서 질척질척했다고 그러면서 한복에 밑자락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때가 그날 그때따라 또 막 흑색깔이 되게 검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흑이 검었지?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 근데 그렇게 엄마는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났다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호텔이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이 6천원이었다고 아빠가 그 당시에 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아주 사치를 하셨죠 정말 그 부모님께서 가신 신혼여행지인 송리산을 가서 뭐 부모님들은 기분이 어떠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여행을 했을지 궁금해지는데 노래를 한 곡 듣고 숨 좀 고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블루메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블루메님이 싸뮤 시간에 처음으로 요 시간대에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신청곡도 알려주시고요 듣고 있었나 보다 진짜로 다른 팟캐스트 계속 들으셨다고 하면서 그렇구나 저 테스트하는 거야? 신청곡 듣죠 시청해주신 구매님께서 신청하신 여운의 노래였습니다. 이젠 입기로 해요. 띄워드렸고요. 아이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티끌모아티끌 월요일 코너입니다. 게시판에 그러하다님께서 아이조와님의 밝은 목소리 덕분에 아침에 받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라고 대단한 능력입니다. 저 정순철 아나운서 얼굴 보지 말고 저 밖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밝은 기운을 유지하려면 돌고래 소리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울산도 한번 해볼까요? 울산 저 연습한 거 한번 해볼게요. 진짜 긴장되네요. 앞에 한 두 줄은 괜찮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한번 해볼게요. 아하님이 가장 올려주신 건데요. 울산에... 아 맞아. 울산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울산의 버스를 구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맞죠? TV에서 울산 특산품 광고가 나오고 난 뒤 울산 현대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려는 찰나 울산이 고향이신 한 분이 다가와 울산의 버스는 어디서 타요? 라고 묻자 울산의 버스예요? 라고 대무르며 답을 하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뉴스에는 울산 앞바다가 돌고래 기사가 눈에 딱 이렇게 자라죠? 근데 지난번보다는 나아졌네요.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강조 강조를 한 음을 네네네. 앞에 강세를 둬야 된다. 제가 지금 앞에 강세를 뒀어요? 근데 뭐 그렇게 뒤에 강세를 두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 꼭꼭 눌러가면서 제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편안하게 들리긴 해요. 그래요? 그쵸? 본인은 안 느껴지나 그게? 근데 이거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글자를 이렇게 확 해야 되니까 뭐 어찌됐든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울산 하시기 바라고요. 울산입니다. 자 송리산 갔던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송리산 하면 일단 뭐 OK마리님도 적어주셨지만 법주사. 맞아요. 법주사가 있죠? 그렇죠. 법주사가 뭐가 유명하지라고 저 잘 몰랐었는데 그때 예전에 제가 고3 때 부모님이 법주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는 지금 법주사야 그러면서 너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기억 그걸로 저는 법주사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언제였을까요? 아이주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3 수능? 네. 수능 앞두고 제 밥은 안 챙겨주고 엄마가 밥 주사해서 엄마가 기도하는 거다 밥 차려주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엄청 높은 금동으로 되어 있는 입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입상이 있는데 굉장히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조금 이따가 음악 나갈 때 한번 같이 올려드릴게요. 뭔가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법주사 관내 경매에 되게 그런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쌍사자 석등이라고 해서 국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찰을 가게 되면은 뭐 아이주아는 템플스테이를 또 사찰에서 간간히 해왔으니까 법주사에서 해본 적은 없을 테고 그렇죠? 네. 없어요. 그런데 이 법주사 가서는 저기는 먹어봤어요? 사찰 음식은 좀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공양시간이 있죠. 네. 공양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근처에 금강이 있더라고요. 송리산 근처에 금강에서 나는 올갱이. 올갱이? 다슬기라고 하나요? 올갱이, 다슬기. 저희 고향에서는 그걸 골뱅이라고 하거든요. 골뱅이. 큰 골뱅이를 골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슬기. 다슬기. 약간 그 푸르스름한 색깔이 있는. 맞아요. 그리고 국색도 약간 그런 색깔이 있죠. 맛이 어땠어요? 조금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굉장히 쌉싸름한 맛이 간을 좋게 한다잖아요. 그래요? 간을 되게 좋게 하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좀. 간을 좋게 하는 느낌은 뭐예요? 간을 좋게 하는 느낌은 뭐가 맑으면서도 깨끗하면서도 끝맛이 깔끔해요. 그래요? 그렇게 간을 좋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요. 헛개나무차 있잖아요. 헛개나무차 마시면 그런 느낌이에요? 마셔보질 않아서. 뭐랄까. 네. 아무튼.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음식. 맛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조금 이제 사진 한 번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요. 울갱이 꼭. 저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늘 이런 얘기하면요. 이제 집에 가잖아요. 어머니가. 야, 너는 예전에 엄마랑 거기 갔었는데 기억을 못하냐고. 어머님도 들으세요? 네. 아, 그렇구나. 열혈 애청자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승조아 단서를 더. 왜 아까처럼 창문 보면서 얼굴 보지 않고 얘기해야 긍정의 에너지, 밝은 기운을 낼 수 있다고 말하죠 또. 아니요. 항상 뭐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게시판으로 한 번 가볼까요? 아이조아가 좀 소개를 해주죠. 노동천님이 제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 같아요. 아침에 뵐 수 있는 아이디 같아요. 그렇죠? 네. 네. 80년에 울산에서 군생활을 하셨던 기억이 생생하시다고. 울산에서 군생활을 하셨다. 후방이니까. 후방이에요, 울산이? 울산은 전방은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죠. 또 군대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얘기하실 거죠?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군생활은요. 자기가 했던 경험이 제일 힘듭니다. 아, 네. 그렇죠. 로니님께서 개편 축하한다고 아이조아님 반갑다고 해주셨고.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맹경순 아나운서 생각에 지친다고. 네. 맞아요. 그 전 시간대가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정을 담아주신 그런 방송이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얼마만큼. 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커버를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또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안 담아나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네. 중요하죠. 네. 뉴잉님 아침에 만나는 아이조아님 반겨주셨고. 직장인 와이로님도 지금 아마 일하시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네. 날토님도 아이조아님 반겨주셨고. 중년 아이디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게시판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월요일이라서. 방금 오케이마이리님께서 이미 사진을 벌써 올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법주사 사진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말했던 그. 아, 저도 보입니다. 입상. 굉장히 장엄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래로 이제 굴처럼 생긴 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작은 그런 부처님들 이제 조각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불쌍들이. 불쌍들이. 네. 조각. 아, 또 무시한. 불쌍이 아닌 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요. 자, 노래를 좀 한 곡 듣고요. 1부를 마치겠습니다. 비욘세 리슨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2만 7천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의 월 조합비는 만 천 원입니다. 만 천 원. 이런 조합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조금만. 이마저도 안 내면. 음. 조합원이 갑이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쿱12골뱅이지메일닷컴의 문호는 24시간 열려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님,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 곧 10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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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홈 뮤직 정승조입니다. 2부 시작을 했어요.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0시 1분입니다. 아이주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악 나갈 동안 아이주아가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쌈유가족들 한번 봐주세요. 법주사의 사진들, 또 올갱이국 이것 때문에 저의 정승조 아나운세 올갱이국이에요, 올갱이국 그냥 쓸 때는 올갱이국이라고 쓰면 되지 뭘 잊국이라고 또 이렇게 썼는지 아, 참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올갱이국 보니까는 이제 기억이 나요. 잊었던 기억을 제가 또 새록새록 어디서 드셨어요? 그냥 송리산에서 먹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올갱이국이 송리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강이 좋고 물 좋다고 하는 데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알죠. 그냥 한번 웃자고 한 얘기죠. 너 되게 진지하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넌 참 기억 못한다고 이러시는데 저의 말을 들으시고 안양 아줌마님께서 정승조 아나운서 어머니 마음에 공감합니다. 우리 집 아들들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텔레비전보다가 간 곳들 나오면 안 가봤다고 할 때가 많아서 에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굳이 좋은 데 많이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기억하는 시점부터 이제 데리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누가요? 나 이렇게 안 받아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좀 늦었으니까 아니, 근데 아이주아는 어릴 때 갔던 뭐, 여행 다 기억해요? 저는 그런 건 좀 기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그때 거기 갔었잖아 얘기를 하면 그것도 기억을 하냐고 부럽네요, 그런 건 네,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거 아닐까? 딸과 아들의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오빠는 그렇게 기억 잘 못하고 관심도 없고 별로 그냥 관심 없고 귀찮아하는 수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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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부모님이랑 옛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았는데 이런 얘기부터 해서 송리사는 어떠셨답니까? 근데 그 분위기가 사뭇 엄마가 되게 뭔가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그땐 참 힘들었지 이러는데 아빠는 안졸부절 그래서 아빠가 이제 우리 옛날 얘기 그만하자 빨리 마무리하고 네, 뭔가 진취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뭐 여행을 어디 한 번 더 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가족 여행 자주 가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다니는 걸 그래서 그냥 저는 아빠 차 타고 여기저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게 되고 그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런 분위기는 되게 뭔가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족들 간에 어떻게 이렇게 끈끈하게 형성이 돼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행 가자 하면 가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뭔가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요. 그냥 차 타고 뭐 그냥 잠깐 가까운 뭐 30분, 1시간 거리를 가더라도 잠깐 이렇게 가는 걸 익숙하게 자주 하게 되면 뭔가 특별한다기보다는 평범함 속에서 또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올갱이 꼭 이 사진을 다시 보니까 이게 시래기 된장국처럼 음, 맞아요. 맛이 나겠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채소는 그거 아욱이에요. 아욱이에요? 아욱. 아욱. 왜요? 내 발음이 이상한가? 모르잖아. 아욱발 쳐봐요. 어떻게 생긴 거만 쳐보라고. 오늘 서로 공격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욱이구나. 아욱. 네. 근데 뭐 마치 그냥 된장국 마실 것만 같은 네.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렇죠. 된장이죠. 된장 베이스. 깔끔하고 맛있었고 간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네. 그 위에 올린 게 네. 정이품 소나무라고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커요. 이거 멀리서 찍었는데도 되게 그렇죠. 크게 나왔어요. 한 600년, 700년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가까이 들어가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나무 보면은 가서 이렇게 나무 둘레를 이렇게 껴놔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 세월의 풍파를 맞아서 가지들이 좀 많이 꺾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왜 정이품 소나무인지 아세요? 왜요? 예전에 세종대왕 때 세종이 휴식을 취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속리산 근처로 왔대요. 근데 그때 이제 가마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가마를 타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지가 이렇게 뻗어있어서 가마를 내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이품 소나무 가지가 자기 스스로 가지를 싹 들어가지고 그 아래로 이제 세종대왕을 지나게 했대요. 되게 영특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이제 이 팔을 벌려서 그 밑으로 소나기를 피할 수 있도록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이런 영특한 소나무에게 벼슬을. 벼슬을 내리놓으라. 그랬대요. 그 얘기는 현실성 있죠. 그러네요. 저도 생각납니다.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교과서에서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해주셨던 일화 같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속리산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장대요? 세 번 가면 극락 왕생한다는 문장대. 가봤어요? 속리산은? 거기까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그냥 잠깐 들렀다가만 왔던 터라. 네. 다음에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노래 나갈 때 얘기했지만 속리산은 참 뭔가 이렇게 심심하다? 그런 느낌이었다면서요? 어땠어요? 그렇죠. 뭔가 막 화려하거나 볼거리가 굉장히 많거나 그렇진 않은데 산은 산이죠. 그래서 산을 아마 들어가고 올라가 봤으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산 안에까지 막 깊이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겉핥기만 하고 왔죠. 정말 그냥 네. 겉핥기만 하고 왔구나. 그래요. 근데 가을이나 봄에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 가을 또 단풍이 또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봄에는 또 이제 막 새싹들이 움트고 하니까 날 풀리고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단풍들 볼 수도 있고. 저녁 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산 되게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그냥 멀찌감시에서 보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글들이 막 수두룩했는데. 네. 뭐 그렇게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예스님이 게시판에서 출책하시면서 아 이 시간 듣기 방송이 힘드시다고. 아 그렇구나. 바쁘시죠. 그럼에도 열심히 출책을 하겠다고. 우리 아이조아님도 안예스님께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안예스님 출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스리 듣기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리본 하이머딩거님께서 오전에 듣는 아이조아님의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고. 어때요? 어떻게 나무 못하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옥구슬 어떻게 굴러갔지? 돌고래 소리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정신주 아나운서한테 왜 그래요? 이러면서 악 소리질렀는데. 그래요? 또 다른 거 하고 있었구나. 한 방에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네요. 오늘 첫 방송하는 날이라서. 바빠요. 약간 좀 시간이. 네. 없고 정신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이조아와 함께 월요일 이 시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뭐 전현무처럼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어찌됐든 더 활기차져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느낌으로 쭉 갑시다. 네. 너무 번잡스럽지 않았나 싶은 게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고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오늘 하루로 연습 끝인가요? 여기서 정확하게 합시다. 익숙해진다라는 게 청취자분들께서 우리의 이런 방송 스타일을 익숙해 하시는 겁니까?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좀 더 나은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모든 건 쌍방이죠. 서로 함께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이머딩거님께서 청하신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이 곡 전해드리면서 아이조아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